여보, 우리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당신이 100만 원 줘요. 아니야, 너 받는 거지. 안 받는 건 죄입니다. 죽였다, 죽여야 안 받다. 여러분, 100만 원 줘서 많은 사람 있을까? 자, 제가 글을 읽겠습니다. 인생 산티아고 길을 함께 걸으면서 대한민국 장르의 사랑의 교회에 담임 목사거든요. 2019년, 산타가 다녀간 바로 다음날 사랑산 좋을 찬바람이 강릉 바다 위를 붙을 때 멀리서 5위지로 들려오는 음성 교회 간판은 달았나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벌면 이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. 내일은 내가 명한한 데로 가면 곧 나의 침이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